늦었다 늦은 김에 한 번 앉기? 퍼포먼스 2000의 퍼포먼스 어떻게 해? 나는 작품 나와 너무 야필라 후레야 헬리포터에 있는 그 사람 하나, 둘, 셋 트와이스 타자 축하해 원수 고마워요 갑자기 마음에 들었나? 그러니까요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 바로 퇴근이야 바로 퇴근이야 나도 안 챙겼어 나도 안 챙겼어 바로 퇴근 라브린 라브린? 원수 안녕 원수 안녕 원수 안녕 인천일 축하해 우리 둘 원수 안녕 원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자요 안녕 감사합니다 인천일 축하해 나 한 1분 동안 얘기하고 있었지 나 한 1분 동안 얘기하고 있었지 고마워요 진짜 가? 안녕 축하해 축하해서 고마워요 지낸이 난 진짜 꽃 갈게요 원수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자 전류 5 4 3 2 1